안녕하세요. 46회 신체의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합격생 유현기입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나름대로 찾았던 해법들을 제가 공유해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시험을 치룬 후에 합격을 100% 확신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었는데요. 특히 일주일 전쯤부터는 불안해서 잠도 잘 못 잤던 기억이 납니다. 합격을 확인했을 때는 7개월간의 노력이 엄청 보상받는 기쁜 마음이었고 네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기준으로 대학생이 4학년 신분이었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준비하면서 보험사 고객센터 쪽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손해사정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에 직업으로 괜찮다는 판단하에 손해사정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전업이었다면 시간이 충분했겠지만 2월까지는 직장생활을 병행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신뢰도가 있다라고 많은 커뮤니티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인스티비를 주저없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김윤아 교수님께서는 수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통해서 수험생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시는데요. 중간중간에 본인이 실무하시다가 발생했던 에피소드 등도 말씀해 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네 김윤아 교수님의 특장점이라면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반영하신다는 점입니다. 네 기본 교재에서 이제 강의 중에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음 교재에 반영이 되었고 문제풀이 강의 도중에도 변경된 부분을 자료로 제공해 주셔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출제되었던 축산경화학증 진단 기준 문제는.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엄청 강조하셔서 계속 많이 봤었는데. 그대로 시험에 나와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문제 안에서도 다양하게 문제를 쪼개서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한 문제를 통해서 다양한 아웃풋 효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태훈 교수님 말씀드릴 텐데요. 김태훈 교수님의 수업은 먼저 재미있습니다. 책임금제의 과목 자체는 딱딱하고 좀 재미없다고 초반 느꼈었는데요. 교수님께서 강의 중간중간에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나중에는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설렸던 기억도 납니다. 듣기 좋았던 점은 개념 강의 진행하실 때 전주차 내용을 빠르게 초반에 복습한 이후에 그 주차 강의 내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개인적인 복습 이후에 또 한 번 복습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례 문제를 풀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조심하게 되면서 사례 문제에서 많은 실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윤금옥 교수님인데요. 윤금옥 교수님께서는 요령이나 꼼수를 통한 공부라기보다는 정석적인 공부 방법을 중요시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윤금옥 교수님께서는 개인 커뮤니티를 통한 지속적인 수험생 케어로 유명하신데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중요 약술 써보기 혹은 사례 문제 풀어보기 등 지속적으로 과제를 부여함으로써 수험생에게 자연스럽게 지속적인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시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세훈 교수님인데요. 박세훈 교수님의 책은 정말 얇기로 유명한데. 그 얇은 책 안에 합격에 필요한 정보는 다 있다는 점이 특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그 특성상 그 숲을 이해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다양한 판례와 예시를 통해서 수험생의 이해를 도와주신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기본서를 아무리 반복해도 막상 사례 문제를 풀려가면 잘 풀어지지 않았는데요. 교수님께서 기본적인 답안 작성 틀을 제공해 주시고 제시된 모범 답안을 통해서 그와 유사하게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 어느 순간 사례 문제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퇴근을 한 후 한두 시간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약속이 없는 날은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일차 시험은 보험업법 계약법 등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생소해서 학습하기 어려웠는데요. 처음 삼회도까지도 기출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는 학습의 효율을 위해서 공부할 양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문제를 풀면서 확실히 이해가 된 선지 혹은 앞 내용과 중복된 선지는 X 표시를 함으로써 나중에 볼 내용을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할 양을 줄여가면서 학습을 진행하니 회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체감될 정도였고 한 번에 회독에서 얻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시험 전까지 약 7회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러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험 당시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은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는데요. 기출문제 풀이만 잘했다면 합격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만 손해 사정이 이론이 좀 문제였는데요. 기출문제만으로는 학습하기 어려웠던 낯선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해서 문제를 풀면서 많이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보험업법과 보험계약법은 시험 문제를 풀면서도 합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는데요. 다만 손해 사정 이론은 문제를 풀면서 과락을 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스티비에서 제공해 주신 가답안으로 가채점을 함으로써 합격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2차 시험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서 2월까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퇴사를 하였고 인스티비 패스를 구매해서 2차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2차 시험 준비가 늦었던 만큼 교수님들의 모든 커리큘럼을 따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시간에 맞춰서 선택적으로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인스티비는 네 과목 모두 기본 선행 테마 그리고 문풀 그리고 모의고사 형태로 크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됩니다. 본격적인 2차 시험 준비가 늦었던 만큼 최대한 효율적으로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모의고사 시즌에는 현장 강의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기본 강의와 선행 테마 강의를 하루에 한 강의씩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학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문과 출신인 만큼 신체 각 부문에 대한 용어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는 최대한 용어에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인스티비 의학이론 기본 교재 같은 경우는 내용이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김인하 교수님께서는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실무와 실물을 하시다가 발생했던 에피소드들도 간간히 말씀을 해 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커리큘럼 벌 학습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 강의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회독하면서 복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인스티비 의학이론 기본 교재는 내용이 자세하게 작성이 되어 있는 만큼 다회독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완강 후에 중요하다고 표시했던 내용들 위주로 빠르게 훑으면서 이회독을 빠르게 진행하고 선행 테마 강의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테마 강의는 출제의 비중과 난이도가 높은 상의 파트 위주로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본 강의 때는 전반적인 이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지식이었다면 선행 테마 강의에서는 정리된 지식을 배움으로써 점차 문제를 풀기에 적합한 지식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역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빠르게 따라가고 빠르게 3회독을 한 후에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갔습니다. 이차 네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이야기론 의학이론만 문제풀이 강좌를 수강을 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다른 과목은 이제 정말 문제를 풀어보는 강의였다면 의학이론은. 문제풀이보다는 요점 정리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이 방대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문제풀이 강좌를 빠르게 수강했습니다. 특히 이때부터는 요약집만 회독하면서 네 이전 교재는 네 모르는 부분이 나올 때만 참고하는 식으로 활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모의고사 시기에는 네 모의고사 현장 강의와 제 강의 속도가 네 맞추게 되어서 현장 강의 속도에 맞추어서 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 모의고사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네 해설 강의를 수강하는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제한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 실전 감각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는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어보고 그리고 요약집을 계속해서 회독하면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합격 수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듯 네 공부한 만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의학 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요약집을 다 회독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고 확실히 암기나 이해가 된 부분은 X 표시를 하면서 나중에 회독할 때 네 걸리는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책임 문제는 생소한 용어 그리고 발생하는 단순 계산 실수로 통해서 합격의 당락이 결정되는 과목입니다. 네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계산 실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네 먼저 기본 강의 때는 네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서 기본서를 회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이때는 지역적인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목차 중심으로 흐름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태만 강의는 네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는 형태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 강의 때 얕게 배웠던 내용을 네 좀 더 세밀하게 배워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시간 관계상 풀어보지 못했던 기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외워야 할 약술 주제를 추리고 네 기출 문제를 네 반복해서 풀어보므로써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는 네 기출 문제를 변형한 형태 혹은. 이전에는 제시되지 않았던 방법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등 다소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매회 시간이 부족해서 네 풀지 못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다만 네 계속해서 문제를 반복해서 곱씹어보므로써. 실전 문제 풀이 감각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책임 근제는 면부채 판단이 틀리면 아예 답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제시된 금액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과목입니다. 네 문제를 푼 후 해설을 참고하면서 면부채 판단이나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등을 빨간색 펜으로 표시하면서 계속해서 머리에 새겨넣는 방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산 보험인데요 기본 강의 때는 암기량도 많고 그리고 내용이 휘발성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암기에 힘을 쏟지는 않고 전반적인 내용만 이해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테마 강의는 교재가 정말 좋았는데요. 일단 기본서에는 내용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느낌이라면. 선행 테마 강의에는 내용이 정리된 약술 형태로 정리가 되어서 제시되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주제마다 키워드 부분이 빈칸으로 처리가 돼 있어서 빈칸을 채워놓으면서 확실한 아웃풋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시기에는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장애율표의 암기를 전제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장애율표가 제시된 기출문제는 제시된 조건을 수정 테이프로 가리고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보험인데요 기본 강의 때는 강의 중에 교수님께서도 강조하셨듯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일단 넘어갔고 전반적인 구조를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선행 테마 강의는 역대 기출문제를 모두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답안 작성 틀과 모범담화를 통해서 답안 작성 방법을 알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본격적인 암기를 진행하지는 않았고 문제를 풀되 답안을 전체 작성하지 않고 목차만 잡아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모의고사 시즌에는 문제를 보고 빠르게 면부층 여부를 파악하는 연습을 진행했고. 그리고 시험 답안 작성 때 많이 등장하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암기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기출문제와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풀어가면서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주제들은 확실하게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수험생활 팁인데요 네 본격적인 암기는 오 월에서 육 월 정도에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 번에 네 과목을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만큼 암기량이 많고 휘발성이 강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암기는 금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월 이전까지는.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쟁점이 문제 어떻게 녹아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 부분을 반복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답안 작성 연습은 유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읽는 것보다 쓰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유월 이전까지는 답안 작성 연습은 하지 않고 이미 학습했던 내용만 반복해서 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단 유월 이전에 기출문제를 풀 때에는 네 문제의 쟁점만 네 목차로 작성을 하고 계산 문제의 경우는 네 직접 쓰면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네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장에서의 팁인데요 교수님께서 교수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길. 글씨를 못 써도 크게 쓰면 가독성이 좋다고 합니다. 시험 당일 삼교시부터는 손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미리 손에 약간 힘을 빼고 글씨를 크게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을 했을 때의 그 기쁜 감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47회 혹은 그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는 분께서도 다들 합격하시길 바라며 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네 수험생은 의지할 곳이 정말 교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해 주신 김윤아 교수님 김태윤 교수님 윤금옥 교수님 그리고 박세윤 교수님 그리고 좋은 강의 제공해 주신 인스티비에게 감사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